climate change 손뽁이 하나 없는 상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빗식타임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누나가 친구들이랑 제가 탄 버스에 탄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누나 하고 불렀는데 모른 척하고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졸지의 만원 버스에서 누나만 외친 사람이 됐고 누나의 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는 척하면 오늘 네 제삿날이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차 비행기를 탔 날 내가 들었는데 비행기를 타면 누워서 갈 수 있대 아빠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들었어 비행기 타면 영화가 나온대 아빠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비행기 타면 라면을 끓여준대 아버지 다음엔 해외여행으로 비즈니스 끌어드릴게 자 주제 토크보다 피식이들의 근황 토크가 더 긴 코너 비식 타임 못 본 사이 이분들에게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늘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남자들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씨 어서오세요 요즘도 쓰나요 안물안굼 이런 말 쓰잖아요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 분은 너무 궁금해요 뭘 하셨는지 또 일단 민수씨 어떤 소비를 냈죠? 일주일간에 또 소비를 했는지 아 맞아 최근에 세미누나가 저한테 가방을 선물할 때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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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미가 세미도 보고싶다 세미가 그거 들었어요? 저도 이 가방을 옆에서 목도를 했는데 그 전에 팬들한테 세미가 따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서 꼭 민수한테 십대학한테 좀 뭐 하나 사주고 싶다 이 얘기를 되게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를 지킨 거더라고요 오 맞아요 그럼 민수만 좀 싹 십대학 안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항상 원하는 걸 저는 얘기를 해요 오 좋지 좋지 예 그래서 가방을 예쁜 걸 한 개 메고 왔길래 야 누나 진짜 예쁘다 그래서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 그거 갖고 싶다 라고 했더니 다음날 아웃렛을 갔더라고요 사진을 한 게 보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형들도 티유 좀 내 민수는 참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얘기해요 저는 잘 얘기 잘 못하거든요 어 왜? 왜? 그러니까 좀 그래요 골라봐 이러면 꼭 못 고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또 비싼 거 비싼 거 못하고 이렇게 옆에 꼬이는 네 부담되니까 부담스러울까 봐 저는 진짜 유교보이가 딴 게 유교보이가 아니고 이게 유교보인 것 같아요 이 체면과 어떤 염치 약간 이런 거 때문에 말을 시원하게 못하는 게 유교보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나도 누가 뭐 골라봐 이럴 때 가장 비싼 걸 고르기는 안 되던데 좀 염치가 없어서 그쵸 뻔뻔스럽잖아 그쵸 근데 민수는 잘 해내고 있네요 파이팅 염치가 아니고 제가 세미나는 저한테 늘 매달 얼마 벌었는지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관계야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 그치겠지 그치겠지 그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오늘 급백을 안 들고 오셨어요? 이 가방을? 왜요? 오늘 사무실 두고 왔어요 여기 매고 오긴 좀 그래가지고 왜요 뭐 검사 맡아야죠 그래 검사 맡아야죠 여기를 하고 와야지 그럼 다음 주에 한 개 매고 올게요 가져왔으면 칭찬받긴 했을 것 같아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장성애씨가 오늘 민수씨는 어떻게 입고 왔을까 매주 기대되는 민수씨 패션 오늘은 그냥 너무 심플하게 기대에 부응하게 너무 플레인인데 저랑도 플레인이 원래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진짜 인터넷 하다가 어떤 분이 땡스타그램에서 민수 옷 리뷰를 하는 사람 왜? 정말? 진짜로? 나 몰랐어 민수가 어느덧 이걸 계속 미니까 조금 밀려가지고 민수가 이제 진짜야? 어 코미디언 중에 패셔니스타다 근데 진짜 웃긴 건 진짜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딱 이거였어요 이거에 핑크색 이 모자에 바지 이거 딱 이거 이제 해가지고 패션이 패션에 굉장히 조회가 깊으시네요 그래 이제 개그맨들도 그러니까 밀면 밀리는데 그러면 개그맨들 중에 가장 패셔니스타는 누구죠? 우리가 좀 그래도 볼 수 있는 제가 롤모델로 하고 싶은 분은 이제 그 단아까 선배 김경 선배가 옷을 굉장히 잘 입어요 그래요? 몸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약간 고로 단아까는 왜 우리 프로에 안 나와요? 그렇게 좀 전화해볼까요? 네 한번 해봐요 거의 반을 일본에 계시더라고요 맨날 일본에 있대요 하여튼 단아까 어떻게 세 사람 빼고로 한번 나오게 해봐요 그때 친한함에 친한 적이에요 친한 적이에요 친한 적으로 진짜로 단아까로 나온 게 날까요? 경웅선배로 나와요 경웅선배로 그치 경웅선배로 너무 사람이 깊지 않다 아 옷을 이렇게 잘 입어요? 네 너무 잘 입어요 사복 패션이 진짜 가끔 이제 땡스타그램 보면은 어 이거 경웅선배 인스타 아닌가 이때 아닌가 그랬는데 민수구 약간 그 정도로 거의 이제 흡사해진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더 명품 쪽으로 가려고요 겹치기 싫어요 아 미치겠다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이에요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장인이 만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세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권순애씨 분의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형님이 계실 때는 화면이 환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두워요 눈을 비벼보세요 눈을 비비고 똑바로 와보세요 같은 화면이에요 형광등 불을 같은 화면이라고요 근데 이준형씨 엄청 잘생겼죠 엄청 동안이죠 핸드폰 배터리가 많이 다셔가지고 지금 저전력 모드로 바뀌신 것 같아요 패션이 스타가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지금 블링블링한 패션이 스타가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패션 스타는 이제 민수라고 치고 치는 게 아니라 인정 아니야 민수라고 치고 그럼 이 두 사람은 너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저는 너무 없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있지도 않고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 밖에 나갔을 때 끼 깡도 있어야지만 꼬리 좋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업신여겨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서 저는 업신여기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너 그렇게 지저분한 거 입게 되면 사람들이 너 흉보고 업신여겨 할머니를 한번 모시고 싶어요 할머니요? 굉장히 명언을 많이 하시고 남자가 나갈 때 끼도 있고 깡도 있어야 되지만 꼬리 좋아야 된다 꼬리 좋아야 된다 그리고 남자 지갑이 항상 두꺼워야 된다 얇으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 지갑에 학생 때도 항상 채워주셨거든요 제가 그 구조를 알고서 채면은 바로 다시 빼가지고 다른 데다 놀았어요 공통에다 모았어요 밑 빠진 독이었네요 그렇죠 할머니는 대단하시네 비울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걸 또 손자가 악용해갖고 늘 빼 할머니가 콩주팥지였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에요 어때요 우리 재영 씨는 저는 사실 신경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뭘 하나 할 때마다 계속 놀림을 받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근데 이게 그 개그맨들만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이제 팬들이 기다렸다가 어 이 먹잇감이 또 오늘은 어떤 먹이를 샀나 하고 아니 잡지도 좀 구독하고 그래보지 아 잡지요? 네 옷을 살 게 아니라 잡지를 살 거였군요 잡지 보면 이렇게 좀 나오고 또 요즘 그 뭐 그런 너튜브에도 패션쇼도 좀 있고 꼭 그것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좀 보는 거지 재영 씨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저도 옷을 잘 입지 않지만 옷을 잘 입으려면은 평소에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습득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트렌드를 보고서 이제 보통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발언이 되어야 되는데 재영 씨는 마음을 먹어요 아 옷을 잘 입어야겠다 그럼 백화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쁜 아이템을 사오기는 사오는데 어 그게 이제 조합이 조합이 좀 근데 대신 옷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 가방은 전문가시잖아요 조회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자마자 가방도 예쁘다고 그러니까 아니 땡스타그램이 자꾸 뜨니까 아니 가방 잘하는 게 왜 아니 그리고 화정 누나가 또 이런 좋은 가방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계속 바뀌니까 이제 누나가 누나가 하는 것도 다 좋아 보여가지고 아유 다 10년 20년 된 거예요 아 정말요 아 저 가방에 10년 전에 이내 했다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요즘 느낌인데 자 우리 송진아 씨가 신도시파워 신도시아재들이 대학 축제를 접수하고 왔다면서요 정재혁 씨 등장하자마자 학생들이 모두 폰을 들고 신도시 탈출 다 따라 부르는 모습 소름 대학생들 인기 실감하고 온 소감 어떠세요 그래요 어때요 일단은 진짜 너무 떨렸고 너무 떨렸고 그게 진짜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느꼈고 중간에 이제 신도시 탈출할 때 너무 신나게 했는데 가장자리라는 노래를 할 때 이제 그 핸드폰 조명 이거 그 켜가지고 하잖아요 와 그거 하는데 진짜 약간 감동이더라고요 그치 그것도 불렀어?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할 수 좀 해봐요 해봐요 해줘 봐요 I start from the bottom bottom to the 판교 판교 to the 동탄 이젠 가족들의 바람가장 해살물 위에가장 자리 끝에서 각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해 박수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벌써 약간 같이 한 리듬파워 형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 너무 약간 제가 아마추어인데 약간 껴줘서 같이 하니까 그래도 너무 기분은 좋았죠 그러니까 저는 좋아했을 거예요 맞아 미안하면 그 리듬파워 분들에게 가방 하나씩 사줘요 김민영씨가 용주님 전에 혼자 잡지화법 찍으러 가신다더니 진짜 장난 아니게 나왔던데요 동생 분도 모델이라고 하시던데 모델 유전자 와 진짜 멋져요 아 이 정도면 매기는건데 모델 유전자요 아 근데 진짜 용주 형이 진짜 모델 유전자긴 해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그러니까요 다리도 길고 네 본 라디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유전자요 저희 집안에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두 가지 유전자가 섞여 있어요 키 큰 유전자 키 작은 유전자랑 살 찌르는 유전자 살 안 찌는 유전자가 있는데 저는 키 큰 유전자랑 살 찌르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태어났고 동생 키 크고 살 안 찌는 유전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커리어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제가 혼자 화보를 찍었는데 사실 셋이서 같이 찍는 건 많았었는데 혼자 찍으니까 되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한 이틀 밥을 안 먹었는데 어느 때보다 얼굴이 부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저기 땡팡에서 제가 전날에 얼굴 차갑게 하는 쿨러 기계가 있어요 두 개를 사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이걸 계속 눌렀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부었어 근데 그거 할 시간이면 사실 그냥 걸으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한 시간 동안 하시고 요거는 아니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이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표지 모델이 이제 조승훈 님이고 제가 이제 그 안에 같이 나란히 어깨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럼 남자 잡지네요 아 네 남자 오 쥐땡 아닌가요 쥐땡 땡큐 땡큐 아이고 쥐땡땡큐는 다가온 거 아니야 땡큐라고 해요 쥐땡땡큐는 다가온 거잖아 아 뭐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땡큐 뭐 쥐땡이면 오 진짜 성공했네 네네 성공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최대 몸무게였을 때 그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또 왜 요즘 바쁜데 왜 최대 몸무게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때 혜준 형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최소 몸무게라고 앞으로 앞으로 살아갈라네 앞으로 살아갈래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채영 씨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수단이잖아요 자주 이용하는 만큼 웃고 웃는 울고 웃는 에피소드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운전하는 차 안에서 생긴 일 버스 택시에서 만난 사람들 비행기나 기차 타고 가면서 만든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에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렐라는 무료입니다 어때요 세 분은 최파 타올 때 같은 차를 타고 오세요? 네 저희는 이제는 저기 뭐야 그 매니저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전에 저희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지가 근데 그 전에 다 대중교통 이동했으니까 각자? 네 각자 너무 많죠 사실 진짜 너무 많고 옛날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 분들이 재미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택시를 탄데 어떤 아저씨가 타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길래 아 저는 공연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도 꿈이 음악하는 사람인데 공연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지금 요즘 길거리에서 한 번씩 나가서 버스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멋있으시다라고 해서 아저씨가 근데 갑자기 운전하다 말고 옆에서 해금을 꺼내가지고 진짜로 진짜 정말? 아 그때 내가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그 동영상 내가 너무 신기해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근데 해금 불더니 악기가 한 두세 개가 더 있었어요 아 트렁크에? 아니요 옆자리 조수석에 아 진짜? 그래서 기사님이 운전하다가 손님 없을 때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돌아가면서 다 들려줬어요 중간중간 신어 걸릴 때마다 어머 외국 영화 같아 느낌이에요 전개가 근데 저는 그게 뭔가 되게 약간 노래나 어떤 그런건지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약간 에에에에에에에 이걸 갑자기 차에서 들으니까 이건 뭐지? 여기는 약간 그걸 버스킹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특별한 경험하셨네요 저희 사실 차 타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진짜 택시를 엄청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은 제가 안 탄 지가 좀 오래됐고 이게 사실 제가 지하철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타도 타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저기 뭐 지하철 잘 놓쳐요 그러니까 내릴 곳을 지나쳐요 제가 항상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좋아요 아이고 지나갔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난 늦어도 아 이게 괜찮은데 시간이 늦었는데도 아이고 괜찮다 하고 하는 게 아 영주 계속 늦는 스타일이구나 늦는 스타일이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시계를 좋아하는데 시간 보는 건 안 좋아거든요 시계 시계 디자인 보고 아 이게 그런 걸 좋아하고 시계를 좋아하고 다 팔찌로 타는 거죠 어 그래서 시계를 저는 시계를 많이 봐요 근데 시간은 잘 안 봐요 진짜 형이 항상 얘기한 게 야 우린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시계에 비본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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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비본질만 보고 있지 그치 그치 지하철에서도 막 이러면 사람 구경하고 사람 구경하다 보면 꼭 놓치고 그리고 환승구간 제가 헤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헤매다가 아 어떡하죠 이제 좀 짜증이 날 때쯤 좀 어디서 오뎅 냄새가 좀 나면은 어 오뎅 판나보다 가서 가서 오뎅 하나 먹고 만주 만주 어 델리 만주도 좀 먹고 이렇게 빙빙 도는 걸 제가 좋아했는데 요즘 그걸 좀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니면 알겠지만 제가 너무 덩치가 크니까 눈에 쉽게 띄거든요 이제 알아봐 주시니까 어 그렇지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녀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아니 근데 되게 웃기다 그 헤매는 거 너무 좋아하고 놓치는 걸 너무 좋아한단 말에 너무 신선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내 계획대로 안 됐어라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전 정반대에요 저는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좋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이에 근데 옆에서 민수가 속 터지는 표정을 계속하고 차려보는 거야 그쵸 저희가 속 터지면 돼요 그치 민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대로 돼야 되고 그치 난 계획대로 돼야지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치 근데 늦었는데도 저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열받잖아 열 많이 받죠 그리고 저는 용정이랑은 택시 같이 타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택시기사님이 종종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들으면은 최대한 같이 안 얘기하기 위해서 네 네 아 네 안 들어가기 위해서 아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용정은 자꾸 옆에서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새 애들 옆에서 장작을 괜히 아 진짜 스몰 토크 엑스퍼트예요 옆에서 부시돌을 탁탁 튀기시면은 그거를 무시하면 되는데 살짝 지푸라기를 한 번 넣어봐요 타나 안타나 그래서 아 좀 문제가 좀 많죠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임마 그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면서 아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 잘못된 거지 그렇구나 둘이 타고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서 좀 잘라 그러는데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앞에서 무슨 만담 공연이 벌어지니까 사실 예전에 제가 우차이가 지금 하고 있지만 스탠드 코미디 공연할 때 항상 택시기사분들에게 에피소드를 많이 얻었거든요 소스를 그래서 항상 설레요 또 말 많으신 분들 만나면은 또 뭐 나오나 보다 예전에도 저기 여성 여자 택시기사분을 만났는데 어머니 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성 택시기사분들은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갑자기 차 막히면은 밖에다가 욕을 하세요 야 인마 똑바로 보고 가 그러다가 갑자기 돌리면서 어머 저딴 놈이 나있어 이러다가 어머 벚꽃 너무 예쁘다 여기 봐봐 갑자기 벚꽃이 너무 예뻐 이거 좀 봐 이러고 지금 봐야 돼 눈으로 담아야 돼 저 자식은 왜 저렇게 빵빵 야 이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사사히 이렇게 재밌는 게 많잖아요 재밌는 게 많아요 비행기 처음 탔었을 때 기억나요? 그쵸 기억나죠 귀가 너무 먹먹해가지고 그래서 막 코 이거 흥흥 이거 계속하고 그 괴담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하기 전에 신발 벚꽃 타야 된다 놀리기 위한 그런 괴담들 그런 걸 믿었던 나이 땐가? 네 그렇게 그쵸 어릴 때였는데 근데 뭐 그때는 뭐 그냥 장난만 치고 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기내 어렸을 때는 기내식을 물론 지금은 보면은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1인 하나씩 주시는데 나 혹시 빨리 먹으면은 하나 더 주나? 하나 더 주나? 이래가지고 빨리 먹으면 그러니까 혹시 어렸을 때 어머 저분 내가 안 드렸나 보다 이래가지고 또 할 수 있나 해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겁나 빨리 먹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안 먹은 척 하고서 이렇게 그랬더니 줘요 안 줘? 안 주죠? 아니 거기가 진짜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보도 아니고 승무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니 차라리 하나 남은 게 있으면 더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안 줬나 보다 하고 주지는 않으시니 혹시 어디 소풍 가거나 이러면 김밥 같은 거 한 줄 더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본 거죠 저는 요즘 그 가끔 이제 비행기 같이 용주영이랑 타면 너무 재밌는 게 저희 같이 이코노미에 같이 타잖아요 그러면 용주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용주영이 몸을 구겨서 넣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예요 저는 디주해 디주 죽겠어요 진짜 특히 일본 가는 게 되게 작아요 일본 되게 그럼 난 진짜 와 사도세자가 이런 마음이 오는데 나 그 영상도 있어 그러니까 형은 통로 쪽에 앉아야 돼 그래서 한 다리는 바깥에 빼놔야 돼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방에 잠을 지잖아 잠을 두고 깨잖아요 그럼 몸이 이렇게 굳어있어 프라켓스타인처럼 원래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그거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그걸로 이제 장거리 가다 보면 뒤틀린다고요? 아니 이렇게 막 혈액수단 안 돼서 그냥 쓰러지고 이래서 꼭 기내서도 좀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형은 무리해서라도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비즈니스 타세요 그러게 열심히 해야겠다 뭘 하나씩 파세요 자 인크레더블 타블러 진우션의 오빠 차 들으시고요 4부에는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Baby let's ride 빨리 나와 화전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은 누나 아 아 원은 화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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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오늘 피시타임 교통수단에 관한 에피소드 자 6583님이 예전에 택시를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거스름돈을 500원을 주시면서 여기 500만원 있습니다 이래서 웃음이 나왔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사님들이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맞아요 성격이 좋으시네요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500만원 있습니다 해서 내가 웃음이 나오면 아 씨 졌다 약간 이런 생각하던데 내가 이거에 웃다니 약간 이런 생각하던데 진짜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재기그 같은 잘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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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나왔어요? 아마 4천만원이에요? 자 3548님이 20살 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갈 때였어요 같이 가는 친구는 비행기를 자주 탔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했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승무원 불러서 친구가 여기 기내식 뭐나요? 그때 승무원분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는 요즘 없죠? 네 없죠 요즘은 저가항공원 물도 안 주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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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사 먹어야 되거나 그럴 거예요 오히려 뭐 근데 그런 거 안 주고 비행기 값이 싸면 좋잖아 맞아 그렇죠 차라리 짧으니까 요즘에 근데 진짜 싸져가지고 근데 사실 비행기 타면 기내식에 대한 로망이잖아요 예 있지 근데 저는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많이 실망하긴 했어요 난 기내식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되게 대단하고 맛있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건 뭐 집에서 렌즈댕에서 먹는 그런 것들만 다 나와버리니까 이게 기내식이야 약간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거죠 약간 또 공중 하늘에서 음식을 먹는데 먹는다는 게 또 비행기는 춥잖아요 에어컨 많이 틀어가지고 그 안에서 따뜻한 걸 먹는다라는 그 약간 쾌감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거죠 은박지가 너무 많이 쌓여져 있었어요 나는 이 기내식에서 가장 큰 로망은 우리는 기내식 얼마나 맛있어 근데 이걸 안 먹는 애들이 있어 맛없다고 아니 부을까봐 배우들 진짜 그래서 누구는 기내식을 안 먹는다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이제 장거리 막 파리나 유럽 같은 데 갈 때 그거 기내식 안 먹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가끔 이제 이렇게 스튜어디스분들이 라면도 끓여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걸 안 먹는데 뭐 못땡은 무슨 배우는 누구도 안 먹고 하여튼 먹는 사람 나뿐이 없대 뭐 안 먹는다고 이제 막 그러는데 내가 그걸 해보려고 어우 안되겠더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겠다 패스를 못하겠더라고 진짜 정신력이 극한까지 가신 분들이 그치 그치 와 제일 맛있는 건데 오늘 그러니까 솔직히 기내식까지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라면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명이 끓이기 시작하면 승무원분들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계속 끓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먹는데요 대박이다 김태우씨가 고등학교 때 버스에 앉아서 코 파다가 예쁜 누나랑 눈이 딱 마주쳐서 다시 집어넣었네요 25년 전이지만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유유 이걸 약간 코미디 소재로 쓸 수 있네요 그쵸 코 파 다시 별로요 근데 저도 이거는 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저도 중학교 때 100원짜리 분량 과자인데 약간 그 새콤 달땡 같은 100원짜리 그게 있어요 그걸 먹고 이제 그 당시엔 좀 약간 침 뱉는 게 약간 좀 좀 멋이었어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중학교 때 찍지 찍지 그래서 그때 지나가길래 찍 했는데 이게 같지는 않구나 너무 거대한 지렀구나 너무 지렀다 뭐지 농도가 너무 지렀구나 밥 먹어야 되겠는데 밥 먹어야 되겠니 지금 얘기를 할까 뭔가 고민했어 나도 할 얘기 몇 개 있었는데 안 했어 너무 바뀌어요 보라색이었군요 그래 옛날에는 침들을 뱉었잖아 불량 학생들이 그걸 되게 멋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담배도 한 번도 궁금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한 게 그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그거의 결과 값이 결국에는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멋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때는 더 어리니까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한 게 침이 진짜 찍찍 나오잖아요 그것도 스킬이지 스킬이죠 보통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빤 사이로 이렇게 한다든가 찍해서 속도가 있어 중학교 때 어떤 친구는 이 사이에 이쑤시개로 구멍내고 거기를 나오게 하려고 그게 500만 원짜리인데 그게 그러니까 어려서 몰라서 그러니까 어려서 그걸 이쑤시개로 벌려 그 시작이 어린이 수영 스포츠단 다닐 때 수영 가면 이빨 사이로 물 밴 애들 있잖아요 그게 되면 그게 부러운 거야 나도 해보고 싶다 왜 안 될까 고민해보니까 이쑤시개로 구멍을 내야겠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너무 어리석이에 많지 그러니까요 안경 쓰고 싶어갖고 자기 눈 맞아맞아 TV 앞에 갖다 대고 맞아맞아요 눈 막 비비고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거긴 한 것 같은데 결막염 유행했을 때 나도 결막염 걸리고 싶어가지고 아폴로 아폴로 괜히 뭐 에코 이거 저기 하고 싶으니까 맞아맞아 아폴로 아폴로 백상현 씨가 MBTI 대문자 아인전 택시를 탔다가 기사님이 갑자기 내리시길래 차 안에서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제가 탄 줄 모르고 식사하고 오신 거였어 너무 웃기네 이거 진짜 너무 웃기다 말을 못할 수가 있어 진짜 웃기다 거의 우리 가끔 버스에서 전 내려야되는 걸 있었죠 얘들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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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못하는 데들 많아 맞아요 벨 멀어가지고 못 눌러가지고 어 저 내릴게요 이거 못하는 어 못해 못해 저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своid 학교 때 못했어요 상현 님 대단하시네 우리도 의외로 분위기가 잡히면 말을 잘하는데 혼자 있고 이럴 때는 나는 반찬 리필도 잘 못하겠더라고 목소리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튀어 같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게 되잖아요 하는데 확 쳐다보니까 그런 거 느꼈을 때는 누가 봐도 최정입니다 하고 반찬 리필 해달라고 막 쳐다보겠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있으면 아 뭐 주세요 이러는데 왜 아주 혼자 있거나 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진짜 저도 못해요 근데 그래도 기사님이 30분 만에 오신 거면 밥을 좀 빨리 드셨네요 그러니까요 마스튼푸드를 드셨네요 아니 맛집이었나봐 나오는 데 10분 먹는 데 10분 밖에서 커피 한 잔 하시고 들어오셨네 백성현이 어디 집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백성현 기사님이었는데 무조건 마시는데 이래서 기사 식당이 좋아 2599님은 93년 조치원에서 부산역에 도착하는 통일호를 타고 가는데 빨간 쫄티를 입은 덩치 큰 형이 칸 중간문을 쾅 하고 열더니 나는 람보다 하면서 총소리를 내면서 피하고 한참 그렇게 생쇼를 하더니 나가더라고요 그게 람보팅이라고 여기서 죽는 척 해주는 사람과 만남을 하는 거래요 25년이 넘었어도 그 빨간색 쫄티가 생각나네요 이건 모르죠? 일단은 두 가지가 통일호도 모르겠고요 람보팅도 모르겠고 아 람보를 알지 람보는 알지 람보는 알아요 나는 람보다 들어도 이 밈을 알아요 그건 알아요 이게 밈이야? 밈이었어 어렸을 때 많이 그게 뉴스에도 나왔어 아 진짜? 문제라고 하면서 지하철 여기 딱 문이 열리잖아 그 사이에 딱 하고서 문이 닫히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문이 닫히면 너무 챙겨야 돼 아 근데 여기서 죽는 척 해주는 사람과 만나는 건 난 몰랐어 이거는 몰랐네요 저는 이게 지금 앞에 얘기까지 들었을 때 그건 줄 알았어요 왜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 해서 지은 사람 저기 가서 람보하기 그런 건 했거든요 가위바위보 해서 지은 사람 저쪽 칸 가서 옆구르기 세 바퀴 하고 알아봐 이런 거 근데 그게 문 닫힐 때까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계속 야단치는 어른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바로 근데 여기서 죽는 척 해주는 사람과 만남을 하는 건 너무 로맨틱하다 그걸 받아주는 거잖아 오사카 가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 바깥에서 박수 치고 난리야 왜 난 너무 로맨틱한데 그치잖아 누가 했는데 가면 얼마나 그 사람이 평화로워 좋아 아 그 어딘가 오사카에서는 네 맞아요 오사카에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나 여기서 만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유머가 유머가 있고 유머가 있잖아요 근데 죽는 척 해준 사람과 만남을 하는 거구나 근데 죽는 척하고 그분이랑 같이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죽는 척하고 다음 자리까지 가는 이건 좀 그렇다 자 김민지씨가 네 지금 초보 운전 2개월째에요 아직도 차선 바꾸는 걸 못해서 늘 창문 열고 다닙니다 차선 바꿀 때마다 손 내밀면서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그렇구나 이거 진짜 웃기죠 이거 손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만약에 왼쪽 차선으로 내가 가야 된다 이럴 땐 쉬워요 운전석에서 왼쪽으로 빌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손을 빌고 있으면 깜빡이 끼고 그러면 계속 멈춰주시고 세 분 다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하시죠? 네네 저는 사실 운전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해봤더니 제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생각도 하고 싶고 덩치에 비해서 너무 작은 차를 샀어요 저는 모든 차가 작아요 그렇긴 해요? 네 아니야 모든 차가 작아요 저는 트럭 아니면 항상 편한 차가 없었어요 오토 메가 트럭 정도 아니면 그래요 트럭을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적성이 안 맞죠 다른 생각도 하고 싶고 옆에도 보고 싶고 하는데 저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재미때라고 하는 거여서 재미는 한 10분 정도 재밌어요. 처음에 조종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한강도 좀 보고 싶고 아니 근데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딴 생각 다 할 수 있는데 맞아 다 할 수 있어요.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 신호도 보고 다 보지만 그 사이에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러다 보면 약간 사고 날 뻔한 적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선을 피해서 가고 있고 길을 잃거나 그리고 항상 제가 운전을 하면 내비게이션에 찍힌 시간보다 더 많이 나와요. 용주는 안 하는 게 나아. 돈 많이 벌어서 운전하시는 분은 쓰세요. 지하철 타고 다닐 거예요. 지하철은 너무 좋죠. 또 놓칠 거예요. 자 허 문경씨가 저는 비행기 혼자 탄 적이 있어요. 집 근처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겨량이 되면서 대신 대구공항으로 가는 국내선을 탄 적이 있는데 탔더니 제가 유일한 승객이었어요. 승객보다 승무원이 더 많았던 상황 비즈니스 좌석 뺨치는 서비스 받아서 내리기 싫었어요. 우와 왜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영화관에서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비행기는 이런 거는 처음 들었는데 결항돼서 길음 아깝다 근데 대구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대박이다. 되게 기분 좋겠네요. 이건 진짜로. 우와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에서 재벌들이 막 자신의 막 그런 전형 비용기 비행기 하면서 진짜 전세기 그랬는데도 만약에 자석이 좁다면 그러면 뭐 똑같이 좁은 건 매한가지겠네. 그렇지. 아니 근데 옆에 팔걸이도 이렇게 딱 올리고 그렇지. 옆으로 누워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코노미 타면서도 되게 운이 좋으면 눕코노미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누울 수 있어요. 뒷자리 없고 하면 세 자석 누워가지고 그렇지. 팔걸이 다 올리고 선효선 씨가 지하철 막차를 탔는데 어떤 예쁜 분이 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막차라 내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쪽은 쳐다도 못 보고 창문만 보면서 집에 갔네요. 그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내릴 수가 없잖아. 지하철을. 근데 가끔 자신이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있죠. 있죠. 민망하죠. 아니면 아예 똑같진 않더라도 그 색깔 배합이 똑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 흰색 밑에 뭐 그런 거는 많잖아 그래도. 근데 아예 똑같은 옷 입었을 때 되게 민망하죠. 진짜 그 벚꽃 축제할 때 여의도 가면은 유료로 가면은 거기 진짜 똑같은 옷들 많거든요. 남자분들 다 그 까만색 슬랙스에다 셔츠 입고 있고 여자분들 뭐 이렇게 원피스 입고 있고 맞아요. 난 예전에 내가 DJ를 할 때 게스트가 나랑 옷은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같으면 아우 민수씨 나랑 똑같네. 어우 얼마나 좋았어요. 막 이럴 때 그때는 말을 한 마디 좀 그 사람도 말을 못하고 민망해가지고. 너무 어색한 사이로 한 시간을 했네. 그때 아직도 내가 의문이야. 요즘 같았으면은 SNS에 무조건 올렸을 텐데. 어우 재미있고 그때는 왜 그랬나. 하여튼 둘이 너무 어색하게 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진짜 대학교나 아니면 저희 옛날에 재수학원 다닐 때 그런 이렇게 약간 밀폐된 공간에서 같은 옷을 입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으아 이거 하루 종일 계속 그냥 너무 힘들어요. 자 1호 공사님이 중학교 때 비 오는 날 버스를 탔는데요. 자동우산이 고장나서 안 접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펴진 우산을 화투창 비광처럼 들고 있다가 내렸어요. 너무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그래도 버스에서 뭐라고 하진 않으셨네. 우산 쓰고 들어가는 거. 대부분 뭐예요 그럼 어 안 접혀져요 뭐 이래야 되나. 비광처럼. 비광은 근데 진짜 버스 탈 때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버스 탈 때.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버스 이제 타는데 만 원을 넣은 거예요. 모르고. 근데 아저씨가 거스름돈 없다. 나 종점 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종점까지 온 초등학교 한 2학년이 울면서 종점까지 갔다가 그 동전 저거 천원짜리의 동전을 받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 어렸을 때. 저는 만 원 내면 그랬었는데 이제 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그때 카드가 없었을 때 그러면은 아 지금 잔돈이 없으니까 오시는 손님 거 다 받으세요. 그래서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야? 너무 예쁘다 근데. 나쁘다.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만 원밖에 없고 이분은 거스름돈이 다 떨어졌고 이미 초콩초콩이 끝났고 그러면은 앉아 서가지고 제가 손을 이렇게 성냥팔이 동전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 위에다 손을 500원짜리 넣는 거야. 이렇게 광역버스니까 한 1500원짜리 했거든. 아 광역버스에서? 네. 광역버스라 다행이다. 마을버스였으면 그거 어느 세월에다 받아. 마을버스는 그냥 타라 그래. 아 제가 타 이렇게 난 마을버스에서 만 원을 넣어버렸어요. 이런 걸 못 봤지. 야 근데 진짜 거스름돈 갖고 다니셔야지. 그러니까 그때 너무 아저씨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네. 어린애가 그냥 종족까지 가서 그걸 받아보봤어? 아이고. 김재덕 씨가 할머니께서 총각 벨 좀 눌러줘 하셔가지고 버스벨을 눌렀는데 할머니가 안 내리시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제가 그냥 내린 적 있어요. 아직 열다섯 정거장이나 남았네. 아마 이런 거 민망해서. 아니 근데 왜 안 내리셨어? 할머니가? 어 그거 누르고 새 정거장 있다가 내가 내려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눌러보고 싶어서 헷갈리셨나 보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장난으로 계속 애들이 눌러가지고 버즈를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께서 짜증이 나시면 문을 뒷문을 칙 열어놓고서 안 타면 다시 닫아야 되는데 그 겉힌 기세 기싸움을 해요. 계속 기싸움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릴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누가 눌렀어요? 이러고 이러면서 약간 그 기싸움을 와 우리 영준은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하네. 아니 나도 기사분이면 한 번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눌러요. 안 눌러요. 또 누른다. 그러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건 승객들이 가만히 안 내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구야 누구. 누르지 맙시다. 누르지 맙시다까지 가요. 아저씨가 기싸움을 딱 하는구나.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잘못 누르면 저도 한정거장 앞에서 모르고 잘못 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린 적 있어요. 걷지 뭐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민망해서 처음 가는 윤희씨가 버스 급정거를 해서 모르는 남학생 무릎에 앉았던 기억이 나네요. 민망 이런 건 좀 그랬어요.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사실 버스보다도 지하철에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하철에서 앞에 앉아 계신데 이거 잡고 있다가 이거 놓치면 이렇게 그냥 나는 이거 반대로 윤희님 반대로 제가 이제 남학생이니까 제가 앉아있는데 흔들린 차에서 되게 어렸을 때인데 예쁜 여학생이 아! 하면서 제 무릎 위에 앉은 적이 있어요. 진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혹시 이런 게 영화처럼 인연이 되나? 안 되든 그러니까 어제 괜찮습니다. 그때 그래서 경찰서 가셨다고 아니요. 그냥 그리고 그분 민망해하시고 내리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 와중인데 제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되게 저도 약간 괜히 안 흔들린 척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딱 이렇게 최대한 멋지게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 얼굴 시뻘기 찌면서 저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 비대칭 머리 하고 있을 때잖아요. 네네네. 비대칭 머리 우리나라 길었어요. 네네네. 김자라비씨가 신혼여행 때 이탈리아 기차에서 어떤 여자분이 할머니 짐 드는 걸 도와줘서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야자분이 소매치기여서 할머니가 극대노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네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네. 진짜로. 이거 도와드리는 것도 괜히 괜히 잘못 도와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한국 예절인 것 같은 게 한국에서는 무슨 어른 있으면 자리 양보해드려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른한테 자리를 양보해드리면 어른은 괜찮아 이러면서 가방 나 좋아하고 무릎에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공항철도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타는 거기서 일본 어떤 여자 관광객이 한국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 하이하이하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고마워 이러더니 가방 나 좋아하고 가방을 잡으러 일본한테 아이는 안 constitution 여기 왜 eso 뺏어가는 줄 알고 나 아니 막 하나 나 나 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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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glowing 고항철도에서 할머니와 일본의 관광객 우리 한일대전이 갑자기 걸어져봐요 내가 보면서 그분이 다신 안 도와주시겠네요. 잘 안 도와주 자 광고 듣구요. 신도시 탈출의 신도시 파워 들으면서 죄송한데 신도시 파워의 신도시 탈출입니다 그래요? 우리 황피디 신날나보고 그러니까 신도시 파워의 신도시 탈출 야 이거 헷갈린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신도시 탈출 신도시 파워를 듣겠습니다 신도시만 검색해요 신도시 파워가 신도시 파워가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신도시 파워가 탈출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 파워의 신도시 탈출 들으면서 근데 원래 이렇게 복잡하면 안 틀어 피디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신도시로 할게요 자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안녕 안녕 다음처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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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